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가 지금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성재가 지금 연임을 하기 위해서 출사필을 던졌는데, 아니라달까 13명의 후보자, 지원자 가운데 3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박성재가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3명 중에 두 사람은 그렇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인물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MBC 제3노조는 현격하게 박성재를 뽑기 위해서 나머지를 덜너리처럼 씌웠다. 덜너리처럼. 말하자면 지병도가 떨어지는 사람을 씌워서 결국은 박성재를 뽑기 위해서 꼼수를 쓰고 있다 하는 이런 식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박문진이 선택한 인물 3명 모두 다 친언론 노조,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 출신들이고 당초 우려에서 한 뼘도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3명, 13명 가운데 3명은 바로 박성재, 안형준, 그리고 허태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박성재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그래서 유명한 게 아니라 악명 높은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보도국장 시절에 조국 집회에 관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이렇게 막 선전할 때, 그때 조국 집회 딱 보면 100만으로 상징되는 극도의 편파성을 드러냈다고 제3노조는 비판했습니다. 그것도 보도국장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수호 집회 때 거기 100만 명이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모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딱 보니까 100만 명이 있다 이런 식이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김어준 방송에 그래서 방송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박성재는 사장 재직 때에는 아주 끔찍했던 대선 불공정 보도의 책임자였고, 우파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 행위로 기소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들 민주노총산의 언론 노조가 파업할 때 동참하지 않았던 88명의 기자에 대해서 자, 온갖 배제, 그리고 불명예, 모욕 이런 걸 줘가지고 지금 부당노동 행위로 기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 기소될 위기에.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런 뉴욕 발언, 그것뿐만 아니라 김건희 예사에 대한 왜곡 보도, 그리고 또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슬리퍼를 신고 팔짱을 끼고 나타나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그 기자에게 상까지 준 인물이 바로 박성재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안형준이라는 사람은 언론 노조, 민주노총산의 언론 노조 이중대 소리를 듣는 방송기자연합회 회장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때 민족문제연구소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제3노준은 말합니다. 나는 중국의 동북삼성에서 한국어로 방송하는, 조선말로 방송하는 방송기자들과 연대를 꿈꾸고 있다. 조선말로 방송하는 기자들과 연대를 꿈꾸고 있다. 여기 동북삼성에서 조선말로 방송하는 기자들과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자, 또 다른 인물 허태정은 MBC 시사교양 사부장으로 일하던 2012년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가 파업하자 버직을 내놓고 동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MBC의 즉폐청산기구에 소속돼서 언론 노조의 비협조적인 이사들을 불러다가 취조했다. 이렇게 제3노준은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세 사람의 인물 모두 다 부적격 인물로 보이는데 그중에 박성제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머지 두 사람은 갖다 붙여놓은 것 아닐까 하는 의혹이 드는 겁니다. MBC 이사회인 박문진은 이들 세 명이 오는 18일 날 이른바 시민평가단 앞에서 정책 발표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세 명 중에 누구를 골라도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 사람인데 무엇을 더 고르라는 글인가 이렇게 제3노준은 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은 선거에서 말하자면 우파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데 박문진은 그런 이념적 선택의 여지마저 완전히 없애버린 채 시민이 이른바 시민이 공영방송의 주인이다 이렇게 운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 출신들 이 사람들을 사장 후보로 내쉬어놓고 그래서 거기는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가 아니면 앞으로 MBC는 명함도 못 내밀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MBC 제3노준은 역사가 이렇게 태보해도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북한은 1946년 인민위원회의 선거를 실시했는데 흑백함을 갖다 놓고 공산당이 지정한 후보에 찬반 투표를 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흑과 백. 그래서 한겨레신문 출신인 권태선 MBC 박문진 이사장과 민주당의 추천 이사들은 그게 좋아 보였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아니라면 최사안의 좌우 2년 중에 선택권은 남겨놓았어야 하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 출신들만 이렇게 사장 후보를 꼽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건 말이 되나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박문진의 1차 합격자 선정은 박성재를 연임시키기 위해서 무리수를 줬다는 게 사안 내외의 평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 노조 쪽 지원자들 가운데도 수년 전부터 사장 후보로 거론내던 인물이 있었고 민주당 인사로부터 지지를 받은 인물도 있었고 지방사 사장으로 재직한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다 탈락시키고 지명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들을 박성재의 경쟁자로 내쉬어온 속내가 너무나 많이 드러나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금이라도 박성재의 자리를 위협하는 인물들을 사전에 제거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MBC에서 사장 선임을 놓고 이렇게 많이 시끄럽게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MBC의 지금 사장 후보 가운데 특정 후보가 정치권 뒷배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 노보가 성명서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 후보도 누구냐? 바로 권순표 전 앵커다. 권순표 전 앵커도 같은 편인데 그러니까 이게 정봉주를 끌어들여서 정봉주가 아마 이 DS로 로비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 산하에서 언론 노조가 성명서를 발표하니까 권순표는 민주노총 언론 노조를 탈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여기에 탈락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박성재에게 유협이 되는 사람들은 떨어뜨린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과 민주당 추천 이사들의 이른바 내 친구 박성재 챙기기가 얼마나 오래 갈까?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성재는 사장을 두 번 할 게 아니라 감옥에 가야 한다. 그 앞에 있던 최성호 사장도 마찬가지다. MBC 공룡방송 MBC를 민주당의 기관방송처럼 만들었고 정권의 부역방송처럼 만들어버려서 그래서 방송을 완전히 망쳐버렸다 이랬는데 이 자를 또 한 번 더 사장으로 시키려고 하는 게 바로 박문진 이사다. 여기 박문진 이사 중에 이사장이 바로 지금 권태선이다. 권태선 씨는 지난번에 KBS에 이사하다가 박문진 이사하다가 방송사 돌아다니면서 이사만 전문으로 하는 인물인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 편의 자기 진영의 인물들을 골라가지고 사장도 만들고 이렇게 거기 충성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담방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MBC 지금 박성재가 또 사장이 되려고 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국민들이 나서서 막아야 하겠습니다. 손창경 TV였습니다.